참 엄마 인생은 빛 좋은 개살고라고 참 몇 년 전만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후회가 이 마음속에서 울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요? 무당이니까 그 정도는 알겠지? 제가 답답해서 왔어요 그랬어요. 근데 자꾸 내 입에서 자꾸 내 입에서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후회해 놓고서 가서 싹싹 빈들. 그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이 참 좋을까? 그러니까 방향을 틀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. 있을 때 잘하지 엄마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무시했어 사람을.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쫓아가가지고 어쩌다가 술 한잔 마시다 보니까 제가 여관 가가지고 엎어져서 애 생겨서 이제는 그랬잖아요. 애 생기면 살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직업도 제대로 몰랐고 하는데. 그냥 뭐 시장에서 그렇게 허드렛 일하고 겨우 뭐. 겨우 생선장사에서 뭐 일십만 원 벌어오면은 애들 뭐 학비 대고. 뭐 고작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. 갈수록.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운명이 이렇게 되었나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하니까 매일같이 이 사람을 괴롭혔어요. 괴무시하고. 맞아요. 왜 그러냐면요. 엄마 저랑 아저씨 있을 때 아저씨랑 살을 때 맨날 뭐 몇천 원짜리 옷에 맨날 저거 허드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형편이 필일이 뭐 입갔나. 그러니까 맨날 벌어다가 엄마한테 한두 푼 갖다 주면 엄마는 소고기 구워 먹고 그 아저씨는 맨날 거기에서 차가운 밥 그냥 차가운 물에다가 말아서 김치 조갈에다 하나 먹고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. 신랑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는요. 돈복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. 왜냐면요. 이 사주가요. 부모의 복은 없을지는 몰라도 내 스스로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사주를 갖고 있고 내 사주에 내가 그래도 금전이라는 게 새어나가지 않는 사주를 갖고 있었어요. 그랬으면 이 사람이 어 엄마가 이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 보여 거의 지금 한 뭐 일 년도 안 되는 걸로. 한 몇 개월 밖에 되지를 않는 걸로. 참 이분이 엄마하고 살 때는 참 빚을 못 봤어. 왜 빚을 못 봤는지 알아? 엄마가 그만큼 사주가 되게 강해.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이 신랑 사주를 이겨먹는 사주이지.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가 참 빚을 못 봤어. 맨날. 맨날 이렇게 죽은 생선 같다가 맨날 말려서 그거 한 푼 한 푼 팔고 뭐 또 해 팔아서 또 그렇게 팔고 했는데. 엄마 이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왜 웃고 있는 거야? 사실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 했는데 저 아이 키울 때 진짜 속도 붙는지 않고 애한테만 학원비 많이 계셨거든요. 근데. 제가 이혼을 강행한 게 이 사람도 살아갔다 아무 빚을 못 볼 거 같아서. 제가 바람이 났어요 사실.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 돈 많은 남자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성격을 살았는데 그 사람하고도 깨졌어요. 깨졌는데 소문 들으니까 그 사람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. 자랑이다 엄마 이혼한 저 이혼한 것도 서러운데 애 애인까지 있는 것도. 네. 당첨이 됐대요.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 온 거는 애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전남편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았어요. 사람을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당첨됐다는 소문에 그 돈을 탐나서 엄마가 거기에 가는 거지. 무슨 쓰잘뛰기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. 안 그래? 아니 애도 있으니까. 애야 당연히 아빠를 찾아가지. 아빠를 찾아가는데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랬잖아. 그런데 엄마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를 해봤어. 따뜻한 말을 해보기를 했어. 더군다나 내 신랑만 한 한 눈 팔고선 살았는데 내 신랑만. 그냥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신랑이. 어서 오세요 하고선 받아줄 신랑이에요. 아 근데 그 사람이 솔직히. 아무 능력은 없었어요. 근데. 제 사랑에. 다른 여자랑 살까 봐 제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. 다른 여자랑 살까가 아니라. 그래. 돈이. 다른 여자한테 들어갈까 아니면 내 주머니 안 들어올까 하다가서 먼저 선수 치려고 언니가 들어가는 거처럼 우리 말은 똘이 똘이 있게 하자. 안 그래 근데 신랑이. 신랑이 억울해서라도 언니 안 받아주지. 억울해서 언니 같으면 받아주겠어. 제가 전화를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 기다려 보자고 얘기하길래 그 미련이 좀 남아요 그래서 한 오십 프로는 그 사람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으니까 애하고 같이 한 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애는 제가 치고 있거든요. 그러면 네 신랑이 그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언니 보러 들어와서 사르라고 하면 언니 들어갈 자신 있어.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. 아하하 에라 이 정신 너빠진 아줌마야. 신랑은요 어 신랑은 지금 이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순간에 마음에 갈등은 생길 수는 있어. 근데 언니가 엄마가 본심으로 내 성품을 고치지 않는 이상 신랑은요 그 주머니에서 돈 안 나와요. 그리고 언니를 다시 불러서 뭐 데리고 산다고 한들 옛날 같지 않아. 그리고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언니가 정말로 싹싹싹싹 빌고 싹싹 빌고 또 싹싹 빌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언니가 빌지 않는 이상 신랑이 언니한테 돈 한 푼도 안 줘요. 애가 셋이나 되는데 애시 애가 셋이 됐던 다섯이 됐던요. 언니한테는 안 준다고요 언니한테는. 아니 엊그제도 애가 보고 싶다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애하고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좀 열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해주는 건 무당의 역할이 아니라 엄마의 역할이에요. 근데 엄마는 한쪽 마음은 돈이 먼저 앞장섰고 한쪽 마음은 내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그냥 편하게 살아볼까라는 마음이고 그랬을 때 신랑한테 싹싹 빌어보세요. 진짜 신랑한테 다리 닳도록 손이 닳도록 싹싹 빌어봐 그러면 그때 그때 마음의 문을 열면 열었지 지금 언니 마음의 문 안 열어요.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살 때 나도 엄청나게 개고생했으니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분 저도 풍족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고생한 거 저도 받아야 되니까. 언니가 뭘 고생했어. 고생했죠. 그 사람 진짜 생산 팔아가지고 얼마 되잖아요. 애들 학원비 내고 제가 쓰지도 못한 돈이니까. 이참에 그 사람 당선된 거 제가 좀 써야 되지 않아요. 아저씨 차공밥에 밥 먹을 때 언니는 여기서 소고기 구워 먹었잖아.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운명이고 저는 나름대로 또 저는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하고 소고기 구워 준 거지 내가 다 먹은 건 아니잖아요. 언니는 얼떨결에 얼떨결에 애 낳은 거지 언니가 애 키웠어 언니 애 키우지 않았잖아 안 키웠어요. 근데 뭐 이제 와서 여기 와서 따줘 언니 내가 신랑이어도 언니 안 데리고 살아 억울해서. 저는 그 돈이 아까운데. 언니가 아까운 거지 그 아저씨는 어쨌든 간에 쓰지 못했던 돈 생활 못했던 돈 아저씨가 써봐야 될 거 아니야. 다른 여자한테 써도 그 아저씨 복 아니야. 애들은 당연히 애들한테 생활을 하지 애들한테 들어가는 생활용품은 쓰지 옷도 쓰지 먹을 것도 매기지. 하지만 언니한테라 안 써 아저씨가 착각하지 마. 에이 정했는데 안 쓰겠어요 마음을 문 좀 열게 해. 야 우리 말은 똘이 똘이 깨 보자 정이 있는 아줌마 아줌마 아저씨. 가요 그렇게 한겨울에. 얼어서 손이 얼어서 들어왔을 때 집에서 따뜻하게 물이라도 받아줘 봤어 아니요. 이게 어디서 와서 이 아줌마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. 근데 애가 있잖아요 애가. 애가 있는 거는 언니 내가 술 먹어가지고 뒹굴러가지고 생긴 거고. 애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니까 좀 어느 정도는. 저도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.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 점사로 봤을 때는 아저씨가 참 냉정하신 분이에요. 냉정하신 분이 애들 때문에 언니한테 참 잘했던 거 맞아. 맞는데. 언니 이런 상태라면 언니 못 합쳐요. 절대로 못 합쳐요. 그리고 합치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. 엄마 인성 가지고 어느 사람이 엄마를 데리고 살아. 어 좀 고치고 좀 살아봐. 얼마나 그 그렇게 돈 없는 신랑 돈 빼다가 치장했으면 얼굴이 반들반들해 어 주름 하나가 없어 이 정신 넋받이 납진 마야 어. 그 돈 나는 다른 여자한테 쓸까봐 제가 그 돈이 아니 돈이 거금 당첨돼가지고. 난 다른 여자한테 썼으면 좋겠어. 아 왜 다른 여자한테 써요 저한테 써야죠.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을 품었으면 딴 여자한테 쓰겠어요 엄마한테는 죽었다 깨나도 못 쓴대. 가. 이런 거를 진짜 못 대쳐먹었어 아줌마. 아줌마 진짜 못됐다. 아 그 돈 받아야 되는데. 못 받아 못 받아. 반이라도 다 쓰게 못 받아. 못 받게 내가 빌어줄 거야 못 받게. 왜 빌어요 밖에 거 해줘야죠. 못 받게 빌어줄 거야 진짜 아줌마 그건 아니야. 받게 해주세요. 싫어요. 가세요.